김선호 씨, 자랑 종목 공개해 주세요. 콜라 원샷하고 휘파람 불기? 콜라 원샷하고 휘파람 불기? 콜라 1.5리터? 다 같이 하나씩 들고. 질 때 지더라도. 원샷하고 휘파람 불기. 아, 궁복에 탄산이잖아. 아. 미역국 마시고 이런 거 했어야지. 그럼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잖아. 우려를 못해, 내가 준비해. 자, 시작. 갑니다. 오케이, 자. 준비. 준비. 와, 따가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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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와, 따가워. 졌어. 졌어. 어? 뭐해, 세훈이 형? 야, 세훈아. 세훈이 이따가. 장착한 거야. 폐가 아프네. 폐가 아프네. 폐가 아프네. 폐가 아프잖아. 나 이 고통을 알아. 나는 5,600명 관객 앞에서 먹었기 때문에. 여기 병원 가까운 데 있어. 트름을 해. 우리 애 트름 시키듯이 트름 시켜야겠다. 똑바로. 곧 못 쉬세요. 트름 해야 돼. 근데 이게 선호 그래드 할 수 있는 거야? 선호 그래드 할 수 있는 거야? 나와도 돼, 나와도 돼, 됐네. 뭐야, 아파, 뭐야, 아파. 방금 어라이집에서. 따뜻해. 눈물 흘리고 있었거든, 이 형 아파서. 의지로 먹었다, 의지로. 기우소 퇴근이잖아, 이거. 근데 이거 방송에 나올 수 있어요? 이렇게 재미없는데? 아니면 아예 이거 기상 미션 때 선호 형 지우고. 이번 편에서 선호 형 다 지우고 하자. 근데 그건 있어. 다섯 명이 다 재밌었던 적은 없어. 우리 여섯 명이야. 우리 여섯 명이야. 잠기기로 다섯 명이네. 그냥 가, 빨리. 네, 이사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이에요, 30분? 8시를 말고요? 정현이 형 그럼 힘 쓰는 거 하려고요? 글쎄, 장점을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. 이런 거 어때요? 밀기 이렇게. 안 갔어? 들어 올래 그냥? 들어 올래? 조금만 더 이따 보고 싶어. 아, 그래. 정형 성격상 두 번째 사람 갈 때 같이 갈 것 같아. 뭐 있지? 연습 좀 할까? 심심하지? 그거 오래 튀기세요? 어, 그만 튀기. 어, 그거 하지 마. 나 그거 두 시간에. 어, 진짜 길다. 몇 분 남았어요? 다 됐어. 시간 됐어? 오케이! 아, 근데 30분이 너무 괴로워. 30분은 안 돼. 무조건 막아야 돼, 아무것도 30분이고. 아니, 집에 가게. 저는! 재미상에 가겠습니다. 어떻게 예상했듯이. 뻔하게 나오네요. 안정경이다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뭐야! 자, 하세요, 하세요. 형 먼저. 그대 씨, 움직임! 컨디션 거리지 마. 어? 물리적인 방향 안 할게요. 아세요, 아세요. 양식껏 하시다, 양식껏. 어? 많이 좀 참으게 해, 하도. 아세요, 아세요. 갑니다. 잘 서주세요. 여기요. 우와. 쫄라. 쫄라. 우와. 30개 잡습니다. 30개 잡습니다. 30개. 30개 잡습니다. 세율이 잘 차요. 형이 해야 돼, 형이 해야 돼. 연습 한 번 해볼게요. 실내기 3시간 할래, 연습 한 번 할래요. 뭐가? 실내기 3시간 할 거잖아. 괜찮다, 괜찮다. 나는 할 거야. 나는 할 거야. 연습. 나는 할 거야. 연습. 이렇게 3시간. 이렇게 3시간. 나 사실 땅 틀었어. 실내기 버리고 3시간 이따 갈 거야, 어떻게 할 거야? 연습 한 번 치면 또 어떻게 할 거야? 나 허락받고 지참 적 없고, 나는. 그래, 30개는 여유도 있는데. 오케이, 연습해. 오케이, 연습해. 말이 앞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. 자, 연습 한 번 해. 세율이 형 잘 해야 되는데. 세율이 잘 차요, 세율이가. 굉장히 잘해. 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우."어.어우이 좀 셧 inmed Amber at book. 그래, 임대 남 임 진 Happ. 썼다 오세요. 형, 우리 1층에 있어, 우리 1층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